이번 시간에는 로스트 통신 메커니즘 중에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액션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자 액션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이번에도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로 탈출이라는 예제를 준비해 봤어요 다음으로도 커뮤니라인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가지보가 실행됩니다 자 지금과 같이 미로가 있고 우리 여태까지 실습하던 로봇이 있으며 초록색 박스가 있네요 이곳이 바로 이제 출구인데요 제 예제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로봇은 이 화살표 방향과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아래로 이동하고 싶으면 2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토픽 과제 중에서 파킹 과제 기억나시나요? 로봇이 앞으로 가다가 2D 라이다 센서를 계속해서 센싱 받고 벽과 부딪히기 일정 거리 직전에 멈추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로봇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경로만 알려주면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벽 이전에 멈추고 다음 방향으로 회전한 다음에 다시 전진해서 벽과 충돌하기 전에 멈추고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우리는 숫자들의 배열로 이 로봇에게 출구까지 갈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그런 예지입니다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서버와 액션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새로운 터미널에서 액션 서버를 틀겠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고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죠 다음 액션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뭔가 입력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래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니은자로 움직이도록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번으로 가다가 1번으로 가서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스탑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와 있듯이 엔터 넘버 혹은 스탑을 눌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아까 뭐였죠? 2번 1번 스탑 2번 1번 스탑을 해주면 보시죠 2번 방향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가다가 1번으로 돌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turning to right 그리고 moving forward 이런 메시지까지 보입니다 자 2번과 1번을 하고 이제 끝인데 어? 이게 보시면 탈출에 실패했죠? 그래서 매지, 이스케이프, 페일을 뜨면서 이 액션 클라이언트가 종료되는 이런 예제입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 그럼 로봇을 최종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 또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가지볼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시켜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액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액션을 한번 맛봤는데요 이전 서비스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감이 오시나요? 액션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 서비스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A토픽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B토픽도 같이 진행될 수 있지만 반면 서비스는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의 리퀘스트가 처리되는 동안 다른 서비스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해놨죠 사실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요청한 서비스, 리퀘스트 한 서비스도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액션은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서비스의 이런 단점들을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과 같이 액션 클라이언트는 액션 서버가 리스폰스를 보내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액션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를 보낸 뒤에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클라이언트와 액션 서버 간에 어떠한 데이트들이 오가는지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goal과 cancel 같은 걸 보내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status, result, feedback을 보내고 있죠 네 이거 뭐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goal을 요청합니다 이거 마치 서비스 리퀘스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작업을 수행시켜줘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goal을 던져주면 서버는 그 goal을 이제 계속 실행을 하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아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 라는 그 피드백을 보내주게 됩니다 두 번째 피드백이죠 그리고 나서 이 또 클라이언트는 아까 액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서버가 뭔가 일을 처리하고 있는 동안 클라이언트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버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어야 다른 일을 하겠죠 지금 서버는 난리가 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서버의 스테이터스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서버로부터 오는 스테이터스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이 서버로부터 그 스테이터스 피드백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어 이거 좀 문제가 생겼는데 하고 캔슬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캔슬 되지 않고 스테이터스 피드백 다 좋고 어 다 계산이 다 잘 됐다 최종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서버는 마지막 리설트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다섯 개의 주고받고 가는 데이터가 어떠한 유형을 가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밑에 제가 좀 글로서 적어놨는데요 그래도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아이고 제가 꺼버렸는데 다시 한번 켜보고 네 켜지는 거 금방 켜지네요 그래서 실행 중인 액션을 살펴보고 싶을 때 실행 중에 액션의 리스트를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로스 토픽 리스트 로스 서비스 리스트처럼 로스 액션 리스트가 아니라 로스 토핑 리스트를 살펴본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뭐 메이지 액션 서버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로스 토핑 리스트 그리고 여기에 파이프라인 해준 다음에 그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뭔가 터미널이 꼬였네요 여기에 슬래시를 붙여줘야 될 겁니다 아 서버를 제가 안 켰네요 올라가서 다시 서버를 켜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왜 이 액션 서버가 실행 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앞서 말했던 대로 캔슬, 피드백, 골, 리설트, 스테이터스 다섯 개의 이 액션 주고받는 데이터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단순히 이제 볼 때 로스 토픽으로 본 거지 이게 토픽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토픽이 아니라 액션이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토픽에서는 메시지로 데이터를 주고받았고 서비스에는 SRV 서비스로 데이터를 주고받았듯이 액션에서도 액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름이 똑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액션 타입이라고 얘기할게요 앞으로 강의에서 이 액션 타입이 Goal, Result, Feedback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Fibonacci.action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살펴보면 이와 같이 Goal로 Order Result로 Sequence Feedback로 또 Sequence 이런 식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서 이전 서비스 에서 우리가 보셨을 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이 마이너스 3개로 구분했죠 액션에서도 마찬가지로 Goal과 Result와 Feedback을 이 마이너스 3개로서 구분하는데요 대신에 서비스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3번 나온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Fibonacci.action을 제가 직접 넣어 놨는데 어떻게 액션을 조회할 수 있느냐 이것은 LossMessageList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액션은 서비스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회하는 거 조회할 때는 LossTopping 리스트로 살피고 LossMessageList 이렇게 살피는데 왜 그런지 사실 저도 모르겠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회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Feedback, Goal, Action, Result, Feedback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액션 타입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위에서 액션이 5개 Goal, Cancel, Status, Result, Feedback 5개를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 타입에서는 Goal, Result, Feedback밖에 없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Cancel하고 Status는 액션에서 지정해둔 고유한 값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Status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Status는 구글링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Status는 이렇게 미리 0번은 뭐,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Status가 Suced면 이거는 3이라는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밑에 예제에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코드로 넘어가 보자 하는데 제가 이 코드 분석할 때 방금 했던 미로찾기 예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간단한 예제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방금 미로찾기 예제에서는 OpenCV도 사용이 됐고 파이썬에서 패키지를 사용하는 거 클래스 사용하는 거 뭐 커터니언과 오일러 앵글을 가지고 어떻게 뭐 오더메트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구현을 해 놨는데 그 우리는 로스 강의지 이 OpenCV 뭐 파이썬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제시킨 아주 간단한 이제 로스 액션만을 다룬 그런 예제를 이 강의에서 살펴보고요 다음 강의에서 10일 강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메이즈 미로찾기 예제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 강의를 바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전체 강의를 다 돌린 다음에 다음 강의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의 메이즈 예제는 이렇게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렸고 이게 아니라 간단한 피보나치 예제라는 것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시키시면 어 아직 안 꺼졌네요 좀 기다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피보나치 예제라고 했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구현하는 피보나치 수열을 액션으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첫자리 두 개가 0과 1로 시작하며 다음 숫자는 앞선 두 숫자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은 1이죠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2는 3이죠 2 더하기 3을 5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로 앞에 있는 숫자 두 칸 앞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자기 자신으로 넣는 이러한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피보나치 수열이 황금비와 관련이 있다 라고 배웠던 게 저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액션 서버랑 액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위에 아까 실행 못 시켰던 예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실행시켰고요 클라이언트 실행시키면 앞서 봤던 이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는 것이 볼 수 있죠 제가 20개까지 나오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20개 동안 20개의 피드백을 계속 받아왔고요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계산이 다 맞춰졌으니까 result까지 이렇게 노란 색깔 글씨로 나오도록 제가 구현해 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예제를 어떻게 프로그램이 하는지 클라이언트와 서버 순으로 프로그램이 하는 코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고요 항상 그랬듯이 임포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과 다 이제 토픽과 비슷하게 .msg로 임포트 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피보나치 액션 피보나치 골을 가져왔는데 피보나치 액션이 이 액션 이름입니다 위에서 그래서 보셨듯이 피보나치 액션이 이름이고요 피보나치.action이 실제 임포트 될 때는 피보나치 그리고 점을 빼고 대문자 a로 시작하는 액션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골은 피보나치 액션 골이 아니라 피보나치 골이 된다는 거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왜냐면 서비스 할 때 우리 컨트롤 터닝 메세지 그리고 리퀘스트는 컨트롤 터닝 메세지 리퀘스트를 했죠 그래서 뒤에 리퀘스트를 붙여 줬는데 그게 아니라 피보나치 다음에 바로 골이 나온다는 거 피보나치 액션 골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골 스테이터스 미리 지정되어 있는 값들이죠 이것을 제가 미리 전역변수로 설정해 두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 값을 통해서 숫자이기 때문에 뭐 크고 작은 연산을 해보는 것을 구현해 나왔습니다 다음 인인 노드 계속 했던 거고요 로스파이다 레이트 일정 시간 동안 지금은 5 헤르츠로 이 숫자가 5 헤르츠로 계산 됐나봐요 이렇게 구현을 해 두었고 가장 중요한 액션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부분 이 라인인데요 액션 립 닷 심플 액션 클라이언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또 이제 이전 서비스 클라이언트와 비교를 해보면 서비스 클라이언트에서는 로스파이 닷 서비스 플럭시로 설정했죠 이제 퍼블리셔랑 섭스크라이버도 로스파이 닷 뭐로 설정했는데 생성했는데 이게 아니라 액션은 액션 립 닷으로 설정한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매개변수로는 서버 액션 서버 이름 주고받는 액션 타입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웨이트 포 서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제가 클라이언트에서 했던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웨이트 구문이 액션에서는 웨이트 구문 그냥 호출하고 끝이었는데 우리 서비스 예제할 때는 웨이트 구문 안에 기다려야 될 서비스 서버 이름이 들어갔죠 이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순서는 먼저 여기서는 액션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나서 웨이트를 걸었는데 밑에 서비스에서는 이 서버가 있는지 기다리다가 어? 없네? 있네? 하면은 이제 그때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줬죠 여기서 결론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서비스에 있는 웨이트 구문은 로스파이 안에 있는 웨이트 구문이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액션의 웨이트는 이 액션 리프다 심플 액션 클라이언트로 생성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는 내가 기다려야 될 서버가 누군지 이미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냥 웨이트만 하면 이 안에 이미 기다려야 되는 서버 이름을 들고 있으므로 따로 이 안에 매개분수를 받지 않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아래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웨이트 구문이 아니라 로스파이 안에 있는 웨이트 구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서버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름을 꼭 명시해 주었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이런 이유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골을 보내야겠죠 지금 우리가 보내야 되는 골 형식은 피보나치 골이었고요 그래서 피보나치 골 타입을 하나 선언해 주고 밑에 보시면은 우리의 피보나치 닷 액션이 골로 오더라는 변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 닷 오더에 인트 32 타입이기 때문에 20을 넣어서 보낼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낼 때 보내기 위해서는 앞서 생성한 심플 액션 클라이언트 안에 있는 샌드 골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골을 보냅니다 샌드 골 안에는 어떤 골을 보낼 건지 당연히 들어가야겠고 그리고 피드백 피드백 콜백 함수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어? 이전에 서비스에서는 서버 단에만 콜백이 있고 클라이언트는 콜백이 없었죠 근데 액션은 서비스와 다르게 클라이언트 서버 모두 콜백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뭐 두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둘 다 공통적으로 콜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콜백이 무슨 콜백이냐 하면 바로 서버로부터 피드백이 올텐데 그 피드백이 올 때마다 실행되는 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단순히 프린트만 하고 있지만 여기서 어떤 피드백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보면 안되는데 뭐 예외처리도 해줄 수 있겠고 아 이런 피드백이 왔으니까 뭐 다른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 다른 구현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아 그래서 이제 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액션과 서비스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부분 서비스는 류퀘스트를 보내고 나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 였죠 그 큰 단점을 극복한 게 바로 액션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션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어 서버가 열심히 일하고 있네 나는 다른 일을 해도 되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리솔트가 프린트보다 작으면 이라고 했는데 제가 안 적어놨네요 스테이트 리솔트가 뭐냐면 스테이트 리솔트가 바로 getState를 통해서 전달받은 서버의 상태입니다 서버의 상태가 프린트보다 작다면 이라고 되어있죠 프린트도가 2번인데 2번보다 작다면 펜딩 상태 대기 상태거나 액티브 상태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 상태겠네요 열심히 계산하고 있거나 펜딩 상태면 나는 다른 일을 해도 되니까 여기에 doing stuff while waiting for the server 이런 식으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네 라고 계속 일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계속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어? 끝났는데? 라고 도리어 서버가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이트를 또 받아오고 또 스테이트를 검사하고 또 받아오고 검사하는 이런 while 문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그러면 이제 프린프트 상태 액티브 상태를 넘어서 이보다 큰 숫자가 오게 되면 이 while 문이 벗어나지게 되고 이때 만약에 성공했다 3번이다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get result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서버로부터 받은 result를 이제 loss1을 통해 콘솔로 출력하도록 해두었고요 만약에 석시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 그 이후의 숫자들이 이제 리턴 되게 되는데 이때는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몇 번 상태인지 어떠한 상태로서 마지막에 종겨되는지 를 콘솔로 에러로서 출력되게 이렇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이제 석세스가 3번이니까 4번 어볼티드 뭔가 권한 오르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요 리젝티드 이것도 비슷하고 프리임프팅 다른 클라이언트가 선점해 버렸다 가실 수 있고 리콜링 리콜드 로스트 다 뭔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그런 스테이트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예제에서는 제가 여기에 그냥 주석만 달아 놓고 뭔가 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다른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비바라치 계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파일을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커맨드 벨로지티를 보낼 수도 있고 이건 자기가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액션의 가장 장점인 스테이터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액션 서버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바라치 액션 서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바라치 액션 서버는 이렇게 구현이 돼 있고요 항상 그랬듯이 임포트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번에도 임포트를 하고 있는데 피바라치 피드백 피바라치 리절트 피바라치 액션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피바라치 액션은 앞에서 살펴봤고 이 피드백과 리절트는 위에서 이 리절트와 피드백 부분만 따로 떼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피바라치 액션 피드백 피바라치 액션 리절트가 아니라 피바라치 피드백 피보라치 리절트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게 피드백과 리절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포트 했다는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드백과 리절트는 이 콜백 한수 안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전역변수로 할당했고요 실제 메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닛노드 피브라치 라는 노드를 생성하고 앞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때는 actionlib.simpleactionclient로 생성했는데 서버를 생성할 때는 actionlib.simpleaction서버로 생성하는 것이 보이고요 들어오는 매개변수로는 서버 네임 그 다음에 actiontype 네임 그 다음에 콜백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토스타트가 들어옵니다 사실 goal 콜백이라기보다 실행 콜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goal이 들어올 때마다 실행되는 콜백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오토스타트 이 매개변수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서버를 실행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그런 변수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false를 해주고 따로 이 action서버.start 를 통해 시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고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요 만약에 클라이언트로부터 goal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execute callback이 이제 실행될 것입니다 execute callback 부분을 보시죠 execute callback 안에는 기본적으로 goal 타입을 매개변수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goal 타입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지만 order라는 그런 변수 인트 형식의 order라는 변수를 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goal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goal 안에 있는 order를 계속해서 참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다음 이 나머지 부분들은 피보나치 로직과 관련이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요율은 처음에 0과 1을 넣고 시작함으로 이렇게 append 0과 append 1을 해주고 있는데 이전에 봤던 메시지 서비스와 이번에 액션 이 차이점이 이번에는 배열을 액션으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인트 형식의 리스트인 시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퀀스 안에 append를 통해서 마치 파이썬의 리스트를 다루듯이 0과 1을 집어넣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로스 인포로 한번 제대로 피보나치가 초계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은 피보나치 자체의 로직인데요 이전 숫자와 두개 전 숫자를 더해서 새롭게 append 해준다 라는 그런 로직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들 if로 시작하는 이 구문과 마지막 ifsuccess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피보나치 로직이 실행되는 동안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클라이언트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동안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캔슬이 오거나 혹은 다른 클라이언트가 내가 먼저 할게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게 들어온다는 것을 이렇게 isprint requested 로 식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이벤트가 실행됐다 라고 하면 이 외처리 구문으로 들어와서 이 success라는 구문을 false로 만들어버립니다 피보나치가 최종적으로 계산이 안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선점이 선점 요청이 들어오거나 취소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면 success가 true일 것이고 이 경우에는 마지막 result에 원하는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주게 되는데요 result도 피드백과 마찬가지로 int32 형식의 list 이고 sequence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므로 result.sequence는 feedback.sequence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마지막에 result를 반환하는 그 함수인 setSucceeded 안에 result을 담아 리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리턴 받은 값은 이제 위에 클라이언트에서 getResult을 통해 받아들여지겠죠 이렇게 액션에 대해서 이해해 봤는데요 여기서 좀 더 부록처럼 살짝 얘기해 보고자 하면 액션과 서비스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서비스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뭐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저라면 피드백 할 시간에 빨리 그냥 계산해서 끝내버려라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최대한 짧은 시간 뭐 한 간단한 로직 구현에 사용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액션 같은 경우는 방금같이 미로찾기 같이 뭐 긴 그런 복잡한 명령을 보내고 이 명령들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한테 피드백을 보냈죠 내가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뭐 취소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지 이런 모니터링을 할게 이런 경우에 액션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캔슬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캔슬을 어떻게 요청하지 이번 왜냐하면 이번 예제에서 캔슬 요청이 없었어요 이게 캔슬이 뭐지 하면서 그냥 컨트롤 C에서 꺼버리면 캔슬인가 아닌데 그게 캔슬이 아닙니다 캔슬은 따로 따로 서버에게 요청을 해줘야 돼요 다른 클라이언트가 이제 프린프트 하는 것도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프린프트를 구현해서 요청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컨트롤 C로 끄는 것이 캔슬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워닝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게 AX 클라이언트 라는 툴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액션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터미널을 살펴봐야 되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GUI로서 살펴볼 수 있게 해 준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백몬이 불의 의견이니까 직접 실행해 보겠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로스런 액션 리프 액션 클라이언트 닷 파이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액션 서버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전체 커맨드가 이렇게 될 텐데 너무 길고 해서 제가 초반 강의에 이렇게 보시면 에일리어스 안에 액션 리프를 실행시키는 이런 에일리어스를 지정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AX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원하고자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액션 서버 이름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AX 클라이언트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실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GO를 넣어서 보내주면 되는데요 지금 5개의 피보나치 수요를 반환해줘 라고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O를 입력하고 SEND GO를 입력하면 네 이렇게 5개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20개를 해보죠 같이 SEND GO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50개가 20개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시퀀스에 복사 붙여넣기 되어서 이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버를 먼저 구현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또 파이썬으로 코딩하기보다 앞서 loss 서비스 콜 같이 터미널에서 해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GUI 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AX 클라이언트라는 툴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전 예제들은 종료를 하고 여기까지 해서 loss에서 사용하는 토픽 서비스 액션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죠 이 다음 강의는 앞 위에서 살펴봤던 미로찾기 예제에 대한 코드 설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필수가 아닌 강의들에는 앞에 제목에 대가로 옵션을 붙여넣습니다 대가로 옵션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시면 되는 일단은 스킵하셔도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복잡한 파이썬 코드 설명과 C++로 loss 코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강의는 나중에 들으셔도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액션까지 다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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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